역시 1박 2일 하면 방글이 피디님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피디님, 저 원영이에요, 피디님. 저 원영이에요, 피디님. 저 원영이에요. 피디님, 저희 지금 원주에 와버렸어요. 저 원영이 나와서 촬영한다고 해서 좀 그런데 고생하겠다 했는데 근데 차이점이 되게 클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? 아주 아주 약간 귀여운 원영이가 있다는 거? 우와! 우와! 피디님 최고! 역시 뮤직뱅크죠. 오늘 더운 날 특히 아, 노인뱅크가 좀 좋은 프로그램이구나. 맞습니다. 피디님 내일 봬요. 사랑합니다.